세상 집중 강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이렇게 세 당이 모였습니다.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도 함께하자라는 내용에 합의한 건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왜 개헌 논의인지 국민들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네, 지금 3당이 모여가지고 개헌을 5월 9일 날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합의를 하신 거죠? 네, 의견을 모았죠. 지금 이렇게 5월 9일 날 개헌을 국민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번 대선 전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개헌은 물 건너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의 최승실 게이트의 국정농단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만큼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비선 조직들이 국정에 개입하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한 사람한테 집중되어 있는 이것을 이번 기회에 헌법을 바꿔서 바꾸자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축소하자라는 헌법 개정으로 가는데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려면 분권형 대통령으로 가야 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려면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 총선의 임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헌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2020년 5월이 됩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대통령의 임기는 거의 3년 남짓밖에 임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5월 9일 날 선출되면 어느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단축시켜 하면서 개헌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나 이런 분들께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모두 개헌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개헌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기 단축을 할 새로운 대통령이 없다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이번 대선 5월 9일 날 개헌을 하겠다는 투표라도 국민 투표라도 해놓지 않은 거죠. 네. 지금 그런데 결국 자기 임기를 단축시키는 일을 할 대통령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논의를 해서 투표라도 해놓자는 말씀인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많이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분하게 내용에 대해서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른 거 아니냐 이런 입장도 굉장히 비등하더라고요.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니고요. 지금 국회 내에서도 작년 12월에 국회 개헌특위가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래서 그 활동 기간이 금년 6월까지입니다. 금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이렇게 국회 개헌특위가 활동 기간을 주어졌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개선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은 금년 6월까지 활동하면 개헌에 합의된 개헌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 6월까지 활동 종료 기간이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연회에 오다가 그나마 이것은 개헌 문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당끼리에 이렇게 합의가 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는 것은 전당이 다 참여해야 찬성해야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을 개개인을 만나보면 다 개헌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는데 개선 끝나고 보자는 식입니다. 개헌도 4년 중임제가 있고 소위 의원 집정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있고 의원 내각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중임제는 현재 우리가 5년 단임제 아닙니까? 5년 단임제도 문제가 많은데 4년 중임제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이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려고 하는데 분권형 대통령을 하려면 아까같이 인기 단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 지금 대통령 되고 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저는 대선 끝나고 나면 다시 경제가 어렵니, 민생이 어렵니 해가지고 새로운 대통령이 안 챙겨버리면 우원들도 거기에 눈치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개헌은 이번에도 또 물 건너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가급적 좀 대선 전에 해야 되고 왜 해피 이 시기냐라고 하지만 이 시기는 다음 주까지 서명 작업을 해서 국회 본회의에 발의하지 않으면 그 공고 기간이 또 20일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국회 내에서 표결하는 물리적 데드라인이 어렵습니다. 다음 주가 넘어가면. 현실적으로 대표님, 지금 국회에서 이것이 투표를 통해서 충분히 통과가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개헌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의 개헌파 의원들과 우리 국민의당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안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이견이 있는 것을 다 의견을 모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개헌안을 단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도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많게는 김종인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당 내에도 한 5, 60명은 이 안에 찬성을 할 것이다 해서 소위 4당이 전부 다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의 동일한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을 걸로 보고요. 지금 그동안 또 수십 년 전부터 국회 내에 개헌자문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그 결과 보고서가 많이 더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와 결단의 문제지 내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촛불...